김원준이가 요리한 거야. 김원준이가 했어? 응. 이렇게 벌려야지. 엄마야. 왜 이래? 아이 씨. 뭐? 하지 말라고. 평소에도 힘들어 죽겠지. 엄마가 내 심정을 알아? 나 이 슬프고 우울하고 참혹한 내 마음을 아냐고. 왜 참혹해? 엄마는 아프나 형이는 나한테 참혹하게 대하니까. 무슨 말을 해도 내 가슴에 찢어놓을 것 같아요. 참혹한 현실. 힘들다. 심야 괴담 틀어줬어 선생님이? 어둡고 비 온다고 심야 괴담 틀어줘? 어. 멋진 선생님이네. 어 그런데. 일단 애들은 막 깨악 소리 지르는데. 나 혼자 무표정이었어. 왜? 하나도 안 무서웠거든. 하나도 안 무서웠어? 나 혼자 아싸 된 느낌이었어. 소외감. 소외감. 소외감 느꼈어? 어. 그런데. 귀신이 나온다는 이유만으로는 무서울 수 없어. 그럼 뭐가 제일 무서워 너는? 사람. 밥달라고? 합쳐. 간식 먹고 너 콘칩트 한 봉지 다 먹었잖아. 한 봉지 아니여. 한 봉지 아니여. 한 봉지 다 먹었잖아. 엄마 뭐 몇 개 먹었어? 열 개? 열 개도 안 먹었어? 일곱 개에서 아홉 개 사이로 먹었어. 제가 딱 봤을 때 너. 내가 먹을 거에 예민하다고 말했잖아. 어른나가 직접 말해놓고 나한테 이럴 거야? 뭐 하는지 한번 보자. 궁금해서 못 참겠어요. 엄마? 감자조림. 맛있겠지? 고소 조림을 해줄지. 너 감자 좋아하잖아. 좋아긴 한데. 찌개만 좋아해. 엄마 약간 메인메뉴 같은 게 있어야 돼. 메인메뉴? 메인메뉴 이거 어때? 정말 맛있는 소세지. 미치게 하네 진짜. 감자조림 샐러드 소세지. 고추장찌개. 엄마. 완벽하지? 이거 어떡하지? 레시피 저기 설탕 먼저 넣으래. 아 나 한번 넣어보고 싶어. 좀 넣어봐. 이거 톡톡톡. 그렇지. 잘한다. 어 그만. 아 나. 난 또 나 쉬프 되는 줄 알았는데. 엄마. 내가 설탕을 좀 많이 넣어서 잘 거야 조금. 떡볶이 되겠는데? 원준이 좋겠다. 네. 메인메뉴. 떡볶이 맛 나는 감자조림. 어 이거. 최고지? 어 이거 진짜 쉬프 된 느낌이다. 오늘 이렇게 감자조림을 해볼 거예요. 이게 잘 볶아줘야 돼. 이게. 이렇게. 잘 먹겠습니다. 김원준이가 요리한 거야. 원준이가 했어? 응. 내가 솔솔 뿌려줬지. 솔솔 뭐 뿌렸어? 설탕에 넣었다. 맛있는데? 예쁘지 않아. 엄마. 응. 응. 여기 딱 고등어만 올리면 완성인데. 나 어떡해. 아. 뭐야 이게. 계란찜 깨졌어. 계란찜 어떻게 되겠어? 계란찜. 자 두번째 계란찜. 고등어 백반. 사실 고등어 조림은. 소스랑 무랑 같이 먹어야지. 진짜 맛있는데. 예예예. 엄마. 엄마야 왜 저런데. 괜찮은 거 같긴 한데. 혜자님 약간 맛이 이상해. 뭐가? 생곱게 뭐고. 간이 약간. 간이 약해? 요리의 기본은 거로 간이 내지. 너 너무 조둥아리 진짜 해. 아. 바꿔줄게. 아. 됐냐? 아. 진짜. 아니. 남자 셋이 있는데 어떻게. 아무도. 초콜릿을 안 갖다 줄 수가 있어. 엄마한테. 너는 먹고 엄마한테 안 주냐? 어? 초콜릿 갖고 오라고. 먹었으면 뱉어내야 될 거 아니야. 엄마. 응? 화이트데이는 금분 없는 날이야. 왜 금분이 없어. 일본이 그냥. 어? 그냥 그. 산탕이나 그런 공업에서. 더. 수입 더 올리려고. 그냥 만든 날이여. 아. 플렉스해서 왔다. 플렉스했어? 한 번 골랐는데. 개 비싼 거였다. 진짜? 고마워. 잘 먹을게. 이거 얼마였다고 원진아? 1,300원. 1,300원. 2,300원 해서 나서 몇 개만 먹자. 좋네요. 엄마 엄청 기쁘겠어. 헤나. 여기 뚜껑을 이러네. 오늘 타투 하려고요. 연습을 좀 하고. 요거 할 거예요 제이가 있어야 되는데 제이 잘 된 거 같나요?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음료가 탈각돼요 이렇게 다 완성이 됐는데 여기 플러스 플러스 플러스인데 플러스가 발구룩 사이에 숨었어 벌려야 돼 축하한다 축하해 이거 이쁘는데 이거 촬영해야 말 못해주겠어 김승훈이도 문자 폭탄 웃기다 앗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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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 축하합니다 어이 뭐 그래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내가 좋아하는 아내몬에 샀네 웬일이야 아내몬에 파는 데가 있었어? 내 생일하고 비교되지? 아빠 생일이면 그냥 로션이고 끝났는데 로션이라야 샴푸였지 나 없으면 못 쌈 뭐 있다 냄새가 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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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빠 생일이 새끈 노래 부르 그리고 아반 춤춰 자 악기 준비 생일 축하합니다 오이 씨 덤짱이야 오이 씨 덤짱이야 박수 박수 생일 축하 드립니다 아람쥬서 엄마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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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개 좀 말아 아 되게 맵다 이거 왜 저래 야 정말 이게 매워 많이 찍었나봐 아 진짜 떨렸어 아 너무 매워 아 너무 매워 아 너무 매워 아 너무 매워 아니 울어 생일 날 왜 울어 아 이거 썸네일로 썸네일 있어 엄마 운다 왜 울어 아 진짜 너무 매워 왜 울어 엄마 이거 우는 상태에서 카메라 쳐다보는 썸네일인데 왜 네 방귀통에 나온다 썸네일 감동의 눈 감동이 아니라 고통의 눈 아 엄마가 매울 땐 빵을 먹으라고 했지 뭔지 왜 문이가 아 이제 괜찮아 쟤네 아 내 생일에 치킨 먹을까 다른 먹을까 야 형의 생일도 아직 안 보던데 네 생일은 뭐 너 쉬우면 말이야 안 와 됐다 봐봐 디올 디올 응 고 디올 고 디올 많이 봤어 엄마가 잡 rerなるほど 응 고맙네 야이구 너무 오랜만해 어... 그래서 빨라가지고 음이 맞으면... 이렇게... 맞는 거야? 어우... 튜닝 끝났어? 와 잘한다 오 오 오 오 오